건설업계가 올해 3분기 원자재값 상승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하박 요인에도 수익성 방어에 성공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우려로 거래 절벽이 이어지면서 해외 수주 확보 등에 따라 건설사별로는 희비가 교차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정보업체 FN 가이드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건설사 가운데 증권사 3곳 이상의 실적 추정치가 있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DLENC, GS건설, 대우건설, 삼성엔지니어링 등 6개 건설사의 올해 3분기 매출액은 24조 542억 원으로 전년 동기 20조 4,802억 원 대비 17.45% 증가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기간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1조 3,730억 원으로 34.1% 늘어날 전망이며 추정순이익은 12.01% 뛴 1조 1,764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가파른 금리 인상 등에 따른 부담이 커진 상황 속에서도 실적 방어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추정 영업이익이 가장 높은 곳은 삼성물산으로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4,835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3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7월 19억 달러 규모의 미국 테일러시 반도체 제조공장 신축공사를 수주하며 해외 시장에서 선전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됩니다. 반면 DLENC의 경우 계열사 실적 부진과 주택마진 하락으로 고전을 면치 못할 전망입니다. 올해 3분기 증권사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1,744억 원으로 1년 새 32.7% 감소할 것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건자재 가격 인상 등에 따른 주택부문 예정 원가율 조정에 이뤄진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